지금 학군후보생 그 다음에 3사관 학교 생도들 그리고 뭐 육사생도들도 당연히 하고요. 육사생도들은 뭐 알아서 하겠죠. 잘한 친구들이니까. 부사관을 꿈꾸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 군인을 떠나서 모든 젊은 친구들한테 다 같이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군무원후보생? 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또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정말 책을 한 권 읽고 공부하면은 이미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관련해서 책 서적 같은 걸 보지 말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꿈꾸는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 중에서 유튜브 관련된 책을 읽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그 책을 읽는 순간 이미 그 트렌드는 지나왔거든요. 이미 그 유튜브 책을 쓰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중에도 이미 트렌드가 바뀌고 이미 회전이 빨라요. 이쪽 세계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접히라고 내올 때쯤에는 이미 트렌드가 바뀌어 있어요. 이미 방법이 바뀌어 있어요. 그건 과거의 수단이 분가하거든요. 계속 수단이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뭔가 적응하고 뭔가 배우고 뭔가 하려고 하면 바뀌어 있고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 세대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세대들이 어렵냐? 결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쉬워졌습니다. 세상이 더 간단해졌습니다. 근데 그 간단한 걸 못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참 답답해요. 부모들도 똑같고요. 그 간단한 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에는요. 제가 항상 예약을 했고 후배들한테 옛날에 제 초창기 영상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미래에 영어 공부 자격증은 물론 중요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언어 같은 경우는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미래에는 여러분들 후배님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소회장 뭐하냐? 아 여기 중대장님. 오늘 퇴근하고 롤 한 판 해야지. 아 중대장님. 저 오늘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돼가지고. 야 근데 너 머리가 왜 이렇게 기냐? 어? 너 머리 자를래? 나는 오늘 롤 할래. 롤 하겠습니다. 나 오늘 롤 한 판 하자. 알았지? 아이 설득해야 되는데 이거 인터넷 늘어 터져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이거. 인터넷 바꿀 때가 됐나? 아 중대장님. 약정 끝난 인터넷이랑 정수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완전 손해인 거 모르십니까? 뭐?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그게 정말이야?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도 받고 지원금도 받는데 안 하면 완전 손해지 말입니다. 매달 만 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입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18만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야 그렇게 좋은 거는 진작 알려줬어야지 마. 아 여보세요? 아 거기 아정당이죠?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과 함께하세요. 인성.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인성. 희생. 헌신. 참 뻔한 얘기고 참 노인네 갖고 참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럼 너 돈도 안 받고 일어나는 거냐? 완전히 노예 마인드네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결국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 군이 똑같...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고 좋은 젊은 친구들 제 영상 많이 보잖아요. 뭐 자기들이 할 말을 못해준다라고 참 좋아하시긴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 성공하시려면은 이제 뭐 자격증 외국어 뭐 그런 영역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그런 영역은 다 비슷비슷하거나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해졌어요. 인성. 희생하는 마인드. 내가 좀 손해보는 그런 마인드가 가진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 더더더 심해질 거고 부모들도 그런 거를 교육하거든요. 왜 네가 손해보고 해 왜 네가 그러고 해 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못 버텨요. 손해보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못 버티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거는 본인의 희생과 헌신이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또 왔어요. 군에서도 그렇습니다. 군에서 인정받는 거 정말 또 쉬워졌습니다. 단순하게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야근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한 발짝 더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장교로서 내가 리더로서 내가 누군가를 지휘하는 그 입장에서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고 조금만 더 그들보다 힘든 일을 더 하게 된다면 당연해서 당연히 올라가는 게 될 겁니다. 사람들 딱 비교했을 때 딱 비교했을 때 어? 딱 티가 나는 거죠. 단순하게 그런 뭐 서류적으로 자격증이나 영어 점수 뭐 불렁은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이제 미래에는 이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요즘 이런 걸 너무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인정 못하겠다. 공감하기 힘들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우리 있는 세대들은 이런 거에 감동하는 세대가 이제 왔습니다. 왜? 이런 걸 이제 안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안 하니까. 이런 거에 감동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맞아요. 더 해봐야 내가 더 병신되고 더 열심히 해봤자 나만 부려먹고 더 열심히 해봤자 나만 이용하고 버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사실 이거는. 기본이 되고 여기다 플러스 자격증이고 이상한 자격증이고 영어 점수가 더해지는 거지 다들 이거를 기본으로 안 하고 이거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평소에... 뭐야? 자격증이나 자기 개발 이런 쪽에 이런 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뀌었죠. 세상이.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많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또 돌아오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내가 지휘관이고 내가 높은 사람이면은 내가 싸우러 가자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싸우러 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끌고 가는 거지. 하... 이런 것들을 많이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또 이것도 할 줄 알긴 알아야 돼. 아부도 하나의 기술이야. 기술. 인간관계 기술이야.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사람을 살살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야. 내가 실력으로 승부하고 내가 오직 내 업무로만 승부하겠다. 이거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건 너무... 이건 너무 본인의 욕심이야. 어차피 이 업무라는 거 인간관계 특히나 군대에서 하는 이 사람과 사는 거 하는 인간관계의 이제 업무에서는 이런 아부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야. 근데 그거 능력이 없는데 자꾸 본인의 본인 실력이 뛰어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착각이야. 착각이야. 아다르고 어다는 거거든. 뭔가 얘기할 때 아 네 뭐 그렇습니다. 하면서 살짝 돌려서 얘기하고 돌려서 상대방을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것도 능력인데 이 능력이 없는 거를 본인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본인도 자꾸 오해하시고 그랬는데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을 하면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둘 다 잘하는 게 맞는 건데 본인이 한 가지 능력만 키워놓고 나는 능력이 되는데 이런 아부를 못해서 못했어. 이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서비스 정신이에요. 서비스 정신. 여러분들 가게를 하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하잖아. 그러면 난 음식을 잘 만들어. 음식 잘 만들고요. 난 배달도 빠르게 가요. 근데 서비스 정신이 좀 부족해. 말이 좀 말하는 게 저는 음식 잘 배달했는데 왜요? 맛이 없다고요? 본인 입이 안 맞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장사에 자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사에 자질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는 요리를 잘하고 음식을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줘. 또 세상 탓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줘. 야 음식 파는 사람이 음식이 맛있으면 됐지. 배달도 빠르게 갔고 포장도 잘했고 많이 남기지도 않았어. 근데 왜 근데 왜 내 거 안 팔리는 거야? 왜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음식이 맛있게 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모든 인간관계가 있는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들어가 있다니까? 어느 조직이나 인간관계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아부든 뭐든 이러한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자기 본인 실력이 많다고 나는 많은데 이런 걸 못해서 안 됐어. 아부자라는 놈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못하라는 거죠. 장사들이 음식이 좀 맛없거나 배달이 좀 늦더라도 사장님이 음식이 좀 늦게 갔나요? 음식이 좀 맛이 안 맞으셨나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할 때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맛이 좀 없으셨나 보네요. 제가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다음엔 또 서비스 많이 챙겨드릴게요. 많이 좀 불쾌하셨나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바뀔 거 아니야. 사람의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음식 하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음식 잘하고 나 실력 좋아요. 왜 그렇게 고객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고객 입장에서 저 사장님 저거 왜 저래? 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뭐든지 그거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조직 생활에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조직 생활에서 조직 생활을 인간과 인간을 엮은 이 관계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아부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들어주기 좋은 말도 해줘야 되는 거고 한 발짝 물러날 때도 있는 거고 이야기할 땐 돌려서 얘기해서 상대방한테 잘 들리게끔 옆으로 가서 얘기하던가 한 발짝 물러나고 돌아서 가던가 그 여러 가지 전략을 본인이 짜고 있어야지 무조건 앞으로만 나갔는데 날 막았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원하는 게 있으면 돌아서 가서 얘기하던가 한 발짝 뺐다가 가던가 전략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략을 본인이 고민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풀어가지 못하는 것을 본인 능력이라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라니까 앞으로 미래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걸 못해 애들이 이거를 이 능력이 부족하다 이 능력 사람과 사람 간에 풀어가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이것도 근데 이걸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도 뭐 내가 지금 명령을 내야 되느냐 이걸 돌려서 이야기하느냐 이걸 내가 이 친구 잘 이해하도록 이야기하느냐 수많은 상대방마다 수많은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풀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는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돌려만 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칭찬 한마디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혼내도 되는 거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런 거라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미래에는 왜 다들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많이 대화도 많이 못해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얼굴로 보고 표정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마스크 세대가 겪으면서 이제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대화 숨소리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기가 못했는데 몰랐어요 하는 새끼들이야 내가 그거 진짜 싫어해요 내가 정말 나도 이제 직원들 쓰고 사람들 쓰고 하잖아요 뭐 시키면 야 이거 왜 그렇게 했어 몰랐습니다 아니 이거 왜 몰라 아 진짜 몰랐습니다 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몰랐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모르면 안 돼 미안한데 모르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이거를 왜 진짜 몰라 걔네들은 모르는 애들도 꽤 많아요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했어 몰랐습니다 아니 이거를 내가 알려줘야 되나 그러면 그런 상황이 가끔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르면 잘못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미래에는 우리 후배님들 미래에는요 진짜 이러한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본인의 이기심을 좀 내려놓기도 해야 돼요 절대로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하나를 받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들 절대 성공 못해요 절대 여러분들 뭐 군인이 됐든 뭐가 됐든 안타깝지만 절대 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을 생각하면은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하나를 받아야지 맞아요 하나를 줘면 하나를 받는 게 맞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를 주고 0.5개를 받고 둘을 주고 나중에 하나를 받더라도 내가 더 주고 더 받고 이거를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즘 친구도 아니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요 당장에 앞에 있는 그림만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존나 꼰대다 뭐 씨발 옛날에겐다 하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꼰대가 맞죠 사실은 맞습니다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본인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능력도 좀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미래는 바뀌었어 진짜 여러분들 제대로 헌신 한번 해봐 이제 바뀌었다니까 세상이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이상한 이상한 상급자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상급자가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 뭐 이용해만 먹는 상급자가 어느 조직이나 당연히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가치는 이제 이 시대에는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많은 친구들이 내가 뭐 이제 MG라는 불리는 우리 세대들이 말 그대로 이런만큼 받겠다 그런 마인드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고생을 하는 생각을 하겠다고 하면 솔직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물론 예전보다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상급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뭐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에 그 세상에 우리가 맡겨야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변화해야죠 또 노가다 판에서도 내가 노가다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되게 쉬워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말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복명복창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인정받아요 너무 좀 꼰대 같은 얘기했나요 젊은 친구들이면 기분 나쁠 얘기했나요 근데 저도 일을 할 때는 군말 없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김상호 참 군생활 했을 때 참 힘들었겠다 피곤했겠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저의 피디하고 제가 유튜브 찍을 때 카메라 들고 다니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이제 피디 겸 편집 겸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 교육개원이에요 제가 교육장교회 때 교육개원이거든요 저는 업무할 때 한 번도 토 달고 일한 적 없어요 뭐 이런 말 얘기하면 김상호 가스 세트 잘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맡겨진 건 저는 묵묵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 했어요 그냥 뭐 내가 작전장교라고 교육장교라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구수과장 일 할 수 있을 거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거고 항상 남한테 먼저 남의 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걸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딱 출근을 하면 아침 회의가 끝나면 점심 먹기 전까지는 한 번도 자리에서 안 일어났어요 담배를 제가 안 피니까 한 번도 안 일어나서 일단 오전에 제가 할 일을 다 마쳐요 한 번도 안 쉬고 담배를 안 피잖아요 제가 그냥 전화도 거의 안 받아요 전화는 교육개원이 받게 하고 오전에는 오직 제 임무만 해요 그래서 오전에 제 임무를 끝내요 그리고 오후에는 협의하고 도와줘야 할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거의 저는 야근을 안 했어요 야근을 할 일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할 일이 생기죠 그럼 빨리 일을 처리해 저는 웬만하면 19시 이전에는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근을 하죠 왜 어쩔 수 없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교육개원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교육장 교회님 맨날 왜 저희가 합니까 당직 근무도 또 누군가 쓰기 싫다 당직 근무는 갑자기 바꿔야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파견 나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제가 썼어요 제가 중대에서 소대장 할 때도 누가 근무 바꿔달라고 하면 항상 제가 썼어요 제가 쓰겠습니다 뭐 참 못해도 오늘 누가 근무 써야 되는데 항상 제가 썼어요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김상호도 그만 좀 쓰라고 할 정도로 상호야 너 쓰지 마라 맨날 왜 너가 쓰냐 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부대에서는 나름 저는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남이 안 한다고 하는 거 내가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남들 좀만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일을 내가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역한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나 대회장님이나 다 만류하셨죠 야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전역하냐 상호야 하면서 저희 생독대 교수님도 저 장기 안 한다고 하니까 엄청 뭐 뭐라 하셨는데 별거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제가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 전역하는 분들도 똑같은데 전역하시는 분들도 이제 두려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워할 만한 일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제가 사실 요즘에 그 약간 번아웃이 와가지고 살짝 슬럼프인데 제가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침대에서 상호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50번 정도 외치고 일어나거든요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너무 침대에서 벗어나기 싫어가지고 상호야 할 수 있다 상호야 할 수 있다 제 뺨을 때리면서 일어나기도 해요 오늘 오늘은 진짜 오늘 오후 5시에 일어났거든요 어저께 12시에 자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죠 온신경을 거기에만 쓰면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온신경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까요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사실 잘난 건 아닌데 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있는데 제가 전역을 하고 제 나이가 2017년도에 전역을 했어요 2017년 10월달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가 이때 당시에 몇 살이었나 31살이었나요 그런가 31살이었나요 제 88년생이니까 뭐 31살이었던 거 같아요 제 10월에 전역을 하고 원래는 제가 꿈이 있었어요 꿈이 원래 호주에 사는 게 꿈이었어요 호주 우리 작은아버지가 호주에 계시거든요 가족들이 호주에 계세요 그래서 이민 가려고도 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30살입니까 아무튼 그래요 진짜 이민을 알아봤어요 이민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영주권 받으셔서 호주에 사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뭐에 빠지냐면 갑자기 격투기에 빠집니다 갑자기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야 격투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만 나이로 하면 28살이지 이때 한창 물이 올랐어요 체력도 잘 되고 운동도 잘 되고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제가 이때 갑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뭐가? 나 애가 있었거든 애 첫째가 있어 첫째가 아기가 있었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28살 때 격투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생각을 했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이걸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거 같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절대 못하는 일이잖아 이거는 나이가 들면 못하는 거잖아요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갑자기 돌연 제가 태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전역하자마자 전역하고 퇴직금 수령하고 그 다음날 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로 저 계획을 짰죠 태국으로 떠나서 약 6개월 정도 태국에서 수련을 하거든요 이때 격투기 선수가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이때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때 아침에 10시에 수업이 있어요 12시부터 12시에 수업이 있거든요 이게 선수부 수업인데 이거 수업이 되게 빡세요 1시간 트레이닝하고 1시간 스파링 하거든요 거기는 타이거 무해탈에 엄청 큰 태국 체육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전 세계 파이터들이 와요 UFC 파이터 글로리라는 입식 격투기 파이터 태국에서 선수도 있는 친구들 유럽 선수들이 와서 제가 185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에요 저보다 더 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오전 클래스를 들어요 이것만 들어도 땅이 땅이 바닥에 고여 있을 정도로 땀이 나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수업 때 3킬로? 먼저 3킬로미터를 런닝하고 끝나고 전화 5킬로 뛰었어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5킬로 정도 뛰어 그다음에 쉬었다가 또 2시 반부터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점심 먹고 한숨 자요 자야 돼요 2시반부터 수업이 있어요 또 수업 들으면 17시 몇 시에 끝나요? 17시 30분인가 그거 끝나요? 아닌데 16시 30분인가 끝나요? 그러면 또 쉬어 그다음에 저녁에 저녁에 그리플링 수업이 있어요 그리플링 수업이 19시부터 21시까지 있어요 신중혜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사이 비는 시간 있죠 끝나면 또 뛰어요 또 뛴 걸음을 띕니다 그래서 사이사이 쉬는 시간대에 밥 먹고 쉬는 거거든요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되고 수요일날 온몸에 쥐가 나요 온몸에 쥐가 나 근데 이거를 제가 6개월 정도 했어요 6개월 그리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또 중간 체력단련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이 수업을 제가 이제 거의 이렇게 해서 거의 하루에 6,7시간을 운동했어요 거의 뭐 테링 선수총이죠 국가대표도 아닌데 돈 내면서 극히해서 거의 6개월 하고 와서 이때는 좀 많이 올라왔죠 체력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실력도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젤스 히어로즈라는 격투기식 프로그램에서 제가 거기서 우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선수로 데뷔했죠 아무튼 이걸 내가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고 결혼도 한 상태였는데 이때 당시 이제 해가 지나갔죠 2018년이 되면서 31살이 됐어요 애도 있는 애 아빠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바로 격투기 선수로 데뷔를 했어요 프로 선수로 바로 데뷔를 했어요 운이 좋았죠 운도 좋았고 근데 이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루에 모든 것을 걸고 내 처지와 가족이나 내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느냐 그런 용기가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로 여러분들 일어나는 용기가 있습니까? 이런 용기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사업을 망했습니다 사업 얘기는 제가 뭐 그때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같이 뭐 동업도 아닌데 대표라는 저희 초등학교 친구가 병신 또라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 믿고 했다가 쏠딱 말아먹어서 한 2억 정도 날려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제 그때부터 노가다를 띠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죠 순간 이제 우리 가족들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가다판을 갔어요 노가다판을 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도 막 좀 인정을 해주더라고 되게 좋아했어요 노가다판 별거 없던데? 가가지고 그냥 주는 거 그냥 복면 복창했어 야 가서 뭐 16티짜리 가지고 와 내가 16티짜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반장님도 그 다음 나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예? 하면서 그냥 별거 없었어 거기 회사 과장님도 한 2주 일하니까 좀 배워서 관리직으로 올라올 생각 없냐고 그래서 아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제가 팔 부러지는지도 얼마 안됐고 몸이 회복이 좀 안된 상태라 노가다를 뛰기 좀 빡섰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얼마 안하고 나왔죠 당연히 그것만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은 또 평생 그걸 해야 될 생각에 이렇게 되면 나는 2억이라는 빚을 못 갚는다 평생 이렇게 하면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같이 겸하게 된거죠 유튜브 처음 할 때 저 정말 하나 만드는데 6시간 걸리고 뭐 노가다 끝나고 유튜브 영상 만들고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유튜브에 하루에 한 20시간 그래서 제가 둘째 둘째랑 어렸을 때 놀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둘째가 한창 애기 때 태어난지 얼마 안됐을 때 둘째를 안아준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 정도로 유튜브에만 매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째한테 너무 애착이 커요 그때 못해준게 미안해서 둘째를 많이 끌어안아 주는데 물론 지금도 유튜브에도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유튜브에 한창 매진하고 제가 빚을 다 갚을 때는 빚 다갚고 몸살이 나긴 했는데 그때는 하루에 20시간 유튜브만 한 것 같아요 자료 모집하고 만들고 자료 모집하고 만들고 영상 만들고 정말 온 신경과 온 모든 에너지가 유튜브에만 쏟아져 있었는데 거의 그렇게 매진을 해서 지금의 유튜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성공해서 대단한 그런 부자는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똑똑하게 하진 않을까? 스마트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열심히 한 것 밖에 없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연대고대 나오는 똑똑한 애들처럼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한 것도 아니고 무식하게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나름 성공이라기보다는 어디 가서 밥 사줄 수 있을 정도? 어디 가서 후배들이나 뭐 할 때 밥 사줘도 뭐 시원시원하게 사줄 수 있을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정도 노력을 하시면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뛰어드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유튜브가 아니어도 뭘 해도 뭘 해도 웬만큼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성공이란 걸 몇 번 도전해서 성취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후배들한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후배들 있잖아요 후배들 진짜 뭐 김상호 영상 보면서 좌절도 많이 하고 현타도 많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군생활 뭐 그냥 오래 할 친구들도 있고 짧게 할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짧게 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이야기해주고 싶고 오래 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업무적으로 이거를 꼭 여러분들 거둬야 돼요 그냥 어차피 이무복무니까 꿀 빨고 나오고 그냥 뭐 나 이것도 안하고 그냥 편하게 이따 나올래 돈이나 열심히 모아서 공부나 열심히 할래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 군가가찬경연대회도 우승해봐야 돼 이 우승이라는 걸 꼭 해봐야 꼭 이걸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얻어내는 걸 꼭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해요 군생활할 때 그냥 똑같은 누구나 시간을 주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장기라는 것도 인정을 받으니까 장기가 된 거 아니야 정말 여러분도 하나는 얻어봐야 돼 이것도 습관이야 습관 뭔가 내가 이뤄내는 습관이거든 이 습관의 전역을 하면 또 그대로 이어진다고 자 경연대회 별거 있어 준비하고 다른 무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장기를 어떻게 했는지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될 수 있는 거고 인정받는 거 지휘관의 의도를 똑바로 파악하고 인정받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군대에서 쉽잖아요 장기라는 거 뭐 차근차근 내가 쌓아 올리는 거고 자 이러한 것들을 받다보면 사회에 나와서도 내가 뭔가 이룰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허송생활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 나 취업 준비하겠다 뭐 하면서 하는데 이 안에서도 성공을 못해 본 사람이 이 군대라는 별것도 아닌 조직에 성공을 못해 본 사람이 이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인정받고 성공을 한다? 그거는 여러분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물론 군대에서 꼴통치 타다가 사회에 나와서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태도가 되게 오래가요 태도에요 태도 이 성공하는 태도 인정받는 태도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제 인터뷰 영상 중에 학군장교구가 삼성 들어간 친구 있어요 그 친구 당기인데도 자기가 작전장교였다고 그랬나? 당기인데도 자기가 참모를 했대 왜 그랬냐니까 삼사 출신 후 동기가 있었는데 이 새끼 장기할 새끼인데 대대장님이 걔한테 참모를 안 줬대 왜? 열심히 안 하니까 왜 인정받을 수 없는 친구이시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1년 하고 작전장교 했다고 그랬나? 작전장교 했다가 인사과장 했다고 그랬나? 아무튼 참모를 했대요 인사였나? 참모를 했대 당기인데도 참모를 했대 왜? 대사장님 잘하니까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대 자기는 군생활 할 때 군생활 하면 존나 열심히 했대 자기는 영어공부 그런거 할 생각도 없었고 군생활 하면 존나 열심히 했대 결국 이 친구 삼성 들어갔거든요 삼성 SDI였나? 거기 들어가는 친구였어요 인터뷰 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런거에요 군생활 하면서 이 버릇을 느낀거에요 인정받는 습관 인정을 어떻게 받는지 아니니까 회사도 뭔가 이루는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들 군생활 하면서 그냥 그냥 허술생활 보내면 안돼요 그나마 장교부사관으로 가는거 아 그래 부사관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정받는 위치까지 가는 참모작으로 가는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 하니까 근데 뭐 공통적으로 군생활 간부를 하는 친구들 정말 이거 안하면 안돼요 군대에서 인정 못 받았다? 그럼 사회도 나오지 마세요 그냥 군대에서 인정 못 받았다? 사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사회 군에 계세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죠 제발 군에서도 인정 받으세요 뭐가 됐든 하나라도 인정 받으세요 하나라도 인정 받으세요 하나라도 하나라도 내가 뭐 훈련을 잘한다면 훈련에는 김상호 모에는 누구 모에는 누구 제발 하나라도 인정 받으라고 하나라도 꿀빠는거 김상호 그런거 인정받지 말고 하나라도 내 업무중에 하나라도 인정받으면 그런 사람들 인정받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니까 그럼 전역해도 돼 근데 이런거 안된 사람들은 전역하면 안돼 나와도 할게 없어 군생활을 허송생활 보내면 안돼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인정받으려고 뭐라도 노력해야 된다고 정말로 친구들 군대는 쉬운거야 근데 사회가 그렇게 어렵냐 또 그렇지도 않아 사회가 그렇게 어렵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못해 근성도 있어야 돼 근성 내가 하나만 오지게 파고 내가 하나만 내가 꼭 이걸 이뤄내겠다고 하는 근성도 있어야 된다고 같은 시간 보내는데 여러분들 누구는 군에서 인정받고 누구는 편하게 근무했고 사회에 나오면 누가 더 그 인정받는 습관을 들이는지 보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내 병사들한테 인정받자고 내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 날 지켜보는 부하들한테는 내가 창피하게 하지 말자고 걔한테 인정받자고 우리 소대장님 참 인물 잘하고 저런 사람이 참군이었는데 내가 소회장 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내 자랑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소대원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 저런 사람이 장교를 하나 보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소대장님을 보면서 소회장님 같은 사람이 장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대 뭐 나쁜 뜻이냐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장교들은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교가 돼야 우리 군이 돌아가는구나 저런 분들이 군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누군지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종환이라는 친구였는데 중국어를 잘하고 당시에 이제 아버님한테 이 정도 중국어 잘하고 이 정도 공부 잘하는 애를 왜 병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버님 그랬더니 왜요? 이런 친구 주는 어학병 보내셔야죠 아버님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고 이렇게 똑똑한 애를 어떻게 그냥 병으로 보내십니까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되나요 그러길래 아버님 이미 안되죠 어학병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친구한테 HSK 중국어 책도 받고 제가 틈틈이 중국어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참 괜찮은 친구였어요 정말 애 군생활도 잘하고 애가 정말 착했습니다 종환이라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데리고 있던 무전병 첫 번째 무전병이 지금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지금은 친구 사이인데 그 친구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우 쪽팔리게 자기는 면접 보러 갈 때 항상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제 얘기를 했대요 아 씨X 왜 부담되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군생활할 때 우리 소대장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군인인 줄 알았대 재자랑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친구한테 여자 소개를 많이 시켜줬는데 눈이 높습니다 그 새끼 어? 잘생기긴 했어 직업도 좋아요 제가 여자 많이 소개시켜줬거든요 어? 듣고 있냐 야 솔직히 내가 너 여자 진짜 많이 소개시켜주지 않았냐 눈이 높아 그 새끼 너 눈이 높아 진짜 많이 했다니까 한두 명 해준 게 아니야 그것도 진짜 여자 소개시켜줘서 존경하는 거라고요 여자 소개를 진짜 많이 시켜줬어요 똑같이 소개받으라고요 아니 왜냐면 잘생겼거든 키도 크고 직장도 좋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직장이 좋아 잘생겼어 제가 정말 아끼는 소대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후배 여러분들 물론 지금 처우가 안 좋고 그리고 대우가 안 좋아서 열심히 안 하겠다 뭐 그런 말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꼭 성과를 이루셔야 돼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안에서 꼭 성과를 이루시고 내가 뭔가 이뤄내시면 사회에 나와도 돼요 전역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안에서 전역하는 사람들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전역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능력이 되는데 이 월급밖에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위치인지 한번 봅시다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데 이걸 인정 못 받아서 열받아서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인지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보면 본인이 능력도 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거밖에 인정을 못 받아서 열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되는 거 같아요 정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도 하나씩 하는 사람들 뭐라도 내가 거기서 인정받고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잘 될 거예요